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선명한 목소리를 머릿속에 그려두는 일 발걸음은 끝끝내 은하수가 되고 손가락을 들어 그 별을 잇는 밤이 오면 당신만이 읽어낼 수 있는 나만의 석연이 긴 하루의 끝에 퍼지고 흩어졌다가 쌓인다. 언젠가 전해질 마음을 적어둔다. 드러내지 않아도 약속하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사랑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함께한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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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